네 반갑습니다. 꼭 봐야할 마감시황 12월 5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입니다.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컨퍼런소 1층 오페라우스 임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오후 1시에 주식 강의는 있으니까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이 또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에 폭탄을 한 번 던졌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폭탄을 한 번 던진 것은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이 좀 펼쳐졌는데 그만큼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현재 하락 권역에 놓여있고 그리고 닉계 같은 경우에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0.5%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한율이 지금 1114원 16전으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제가 어제도 금리 얘기했죠. 계속적으로 제가 어제 마감시황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 재채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금리가 이상하다. 금리가 이상하다. 오늘도 1.9% 빠졌고 30분이 2.5%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금리 때문에 미국장이 크게 빠졌거든요. 이거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에 댓글로 또 보시는 분이 시청자분이 남겨놓으셨던데 성견 지명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봐주시니 고맙고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내용을 꼭 지금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금리 환율 이쪽은 계속 매일 매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금리 환율 꼭 적어놓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 여기 안 적잖아요. 여기 나오는 판에 나오는 것은 오늘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십시오. 미국이 역사적인 하락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장중 800포인트가 빠졌는데 물론 마지막에 좀 올리긴 올렸는데 800포인트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밤 미국 정신은 쉬워요. 휴장입니다. 오늘 부시 전 대통령 장례식이 열리면서 휴장인데요. 그만큼 저도 열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금리 역전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역전인지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지금 5년물 같은 경우는 2.79% 그리고 2년물 2년물 같은 경우에는 2.8% 이 부분이 역전됐다는 얘기에요. 원래는 장기로 갈수록 금리는 높아야 되고 단기로 갈수록 금리는 낮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자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1년 이자가 높아요. 10년 이자가 높아요. 10년 이자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체에서 우리가 조금 문제점을 찾는다면 제가 여기에 금리에 대해서만 특집으로 한국에 녹화를 떠 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꼭 참고를 하시고 간결하게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일단 미국 내에서 지금 전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패라고 조금 보시는 게 맞아요.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금리는 올리다 보니까 기울기가 어때요? 단기 금리 자체의 기울기는 상당 부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셔야 되는 것은 30년물이나 아니면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는 그만큼의 각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이 1년에 4번, 1년에 3번 금리 인상을 해오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미국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 인상을 할지언정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글로벌 공유 경제잖아요. 그러면 이머징 마켓도 따로 와주고 난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져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만 양쪽 하나씩 큰 해놓고 거기에서 돈 많이 벌고 경기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게 곧장 점진적인 인상을 딱 해버리는 거 어때요? 이머징 마켓은 아직까지 경기가 안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을 하니까 미국도 결국엔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자 이 부분 자체는 특집을 조금 더 참고를 하세요. 거기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조금 봤을 때 지금 이거 금리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일시적인데 0.01% 역전됐으니까 일시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역전이 됐다는 것 자체로도 800포인트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만큼 이 금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 같은 거예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금리, 환율, 유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놔야 돼요. 유가는 못 보겠다. 그냥 보지 마세요. 대신에 금리하고 환율은 꼭 보셔야 돼요. 전일에 제가 금리에 대해서 짚어드렸던 내용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금리는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따로 한 개를 떠났습니다. 그거를 꼭 참고를 하십시오. 불확실성은 외국인 매도를 부른다. 똑같은 방향인데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도를 해버렸어요. 지금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금리나 환율이나 방향성을 이루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성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계속 포지션이 바뀝니다. 어제 제가 여기 마감시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관이 초를 친다, 초를 친다 그 말씀을 드렸죠. 기관이 결국에는 또다시 말아먹는다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도 말아먹고 외국인들도 말아먹는 시장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도세가 조금 나타났고요. 투신권들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매도 많이 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하고 투신 코스닥은 연기금 투신을 봐야 되거든요. 연기금 투신이 또 매도를 했고 외국인도 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펼쳐졌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술적 반등과 추세적 반등을 구분하자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시장이 바닷꽃역에서 조금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했어요. 종목권들을 보고 낙폭가 되니까 많이 빠져있으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도 갔나? 이 종목도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시장이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시장이에요. 넘어간 시장이 아닙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같이 보시면 박스권이라는 부분에 갇혀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횡보성 장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횡보성 장세가 연출되다 보니까 순환매가 나타나는 거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추세적 반등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냐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놔야 돼요. 업황을 보면서. 같이 상황판을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기계업종이 반등 나왔고 그리고 철강주 반등 나왔고 화학주 반등 크게 나왔죠. 언제? 이틀 전에. 기억나시죠? 정류주 반등 나왔죠. 이걸 보면서 제가 철강주를 보면서 그리고 완성차를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 반등은 한계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이에요. 반등 자체가 크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철강업종은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나? 아니잖아. 그럼 이건 안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틀 전에 왜 올랐습니까? 이상우 전문가님. 그거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올랐던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인다? 계속 빠지지 않아요. 다이렉트로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빠졌다가 조정 보이고 다시 빠지고 조정 보이고 다시 빠지고 조정 보입니다. 오를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에 오르지 않죠. 오르다가 빠졌다가 오르다가 빠졌다 오르다가 빠졌다 오르다가 빠졌다 오르다가 빠졌다 이렇게 움직여요. 한 번만에 다이렉트로 오를 것 같으면 다 혼자지. 다 주식으로 다 돈 벌지. 그래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항상 오르면서 빠지고 오르면서 빠지고 이걸 번갈아 교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시장 안에서 철강주라든지 완성차 업종, 바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돌아섰다. 그리고 지금 젓갈을 잡았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땡 큰일 난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건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안에 놓여 있다. 동그라리 잘못 쳤네. 기술적 반등 안에 놓여 있는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나머지 종목군들에도 다 구분이 되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확실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이오 종목군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종목군들이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 추세적 반등이냐. 얘기했잖아요. 신라전에 오늘 반등 나왔어요. 오늘도 반등이 왜 나올 수 있었을까.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들은 추세적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추세적 반등이. 이게 잘해서 올라간다. 못해서 올라간다. 그게 아니고.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식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반등 자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걸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이틀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반등은 상당히 중요하다 얘기했죠. 그리고 그 반등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다른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추세적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전통적인 강세를 보여왔던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지 이걸 추세적 반등이라고 확대해석은 하면 큰일 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종목군들을 고를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추세가 살아있는 추세적 반등이 이루어지는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반등 자체가 나오더라도 조정은 짧고 또 반등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하락이 강한 상황에서 반등이 약하게 들어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확률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확률이 대단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추세적으로 반등 나오는 종목, 그리고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는 종목, 하락 추세에 놓여있는 종목,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정말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먼저 구분을 해놓고 난 다음에 종목군들을 봐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하락은 쫄지 말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금리 역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시그널 자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내일 당장에 급락할 것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시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행보성 장세 안에 놓여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별주 장세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박수권을 돌파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냥 시장 자체가 박수권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별주 장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박수권에서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관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틀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시장이 갑자기 급등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동하죠. 나도 뭔가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를 사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딱 빠지니까 어때요? 아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주식이 그렇게 동해서는 안 돼요. 자기만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행보성 장세는 똑같아요. 어제 올랐든 오늘 올랐든 오늘 빠졌든 어제 빠졌든 상관없이 행보성 장세 안에 박수권 안에 있는 건 똑같잖아요. 포인트가 여기잖아요. 변한 건 없어요. 그 안에서 개별주를 보는 거는 똑같다. 거기 안에 추세적 반대가 나오는 종목들 고르는 것도 똑같다. 그거를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빠졌다고 해서 오늘 잠 잘 못 주무시고 그러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관심주 지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이 신약 관련해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차트 같이 한번 보시면 한미약품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먼저 지금 바닷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과정인데 결국에는 앞서서 기업이 기술 수출 관련해서 그게 해지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었거든요. 요자리입니다. 요자리 자체에 대한 물량 자체를 지금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분의 이런 반등파동 안에서 오늘의 반등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요런 부분을 본다면 주가에 대한 변화를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단계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보실 수 있는 태림포장인데 자 태림포장 보겠습니다. 자 태림포장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골판지 재활용인데 골판지 안에서도 우리가 골판지를 박스 포장, 택배 포장해서 그 골판지입니다. 거기 안에서도 재활용이 되는 골판지가 있고 안 되는 골판지가 있대요. 그런데 태림포장에 재활용이 되는 골판지를 납품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흑자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권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조금 올라오는 양상이고 우리가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오랫동안 돌파를 못하던 구간에 다시 한번 더 올라왔거든요. 그럼 앞에서 보시면 고가곤역에 대한 단기고점에 대한 신호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더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요 상승 자체는 조금 돌파를 하기 위한 상승이라고 조금 보고 요런 종목으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무리 없이 조금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화본입니다. 한국화본. 한국화본 소개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조선오팡 바뀔 때 말씀드렸고 지금도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하단에서부터. 지금은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조선오팡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LNG 수주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결국 LNG 수준은 LNG 본행제에 대한 납품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동성화인택하고 한국화본에 대한 주가가 변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고가곤역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TK케미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TK케미칼을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있죠. 바로 스판덱스. 스판덱스입니다. 스판덱스가 뭐냐면 결국에 스판을 만들 때 쓰는 원재료를 스판덱스라고 하거든요. 이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번 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때가 우리가 가격이 1,800원대. 이건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게 여기였어요. 지금 올랐는데 이제 약 70%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도 이 종목군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이 TK케미칼 같은 경우에 조금 아시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결국에는 기술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 스판덱스에 대한 수요가 갑작스럽게 줄어들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1990년대에 보면 날론이 처음에 나왔어요.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그리고 그게 2010년도에 중국에서도 데이트를 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원재료 자체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의류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수요 자체는 꾸준히 이어지고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여전히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의 월봉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저는 남아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사라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조정 장사에 조금 나타난다면 우리가 이 종목군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볼 수 있다는 의견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배고픈 상황인 것 같고 주가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영역군 안에 놓여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성에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장 관심주까지 이렇게 빠르게 한번 달려와 봤습니다. 내일장 관심주 그리고 관심주 그리고 우리가 환율, 금리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은 내일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